한화건설이 추진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UCT 프로젝트의 세일즈센터가 지난 1일 바그다드에 개관했습니다. 자산소식 한화건설 장민수 기자입니다. 세계 21개국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라크 최대 박람회 인터내셔널 페어에 맞춰 개관한 세일즈센터에는 말리키 이라크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했으며 한화건설 대표이사 김현중 부회장은 유니트를 함께 관람하며 이들에게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센터에는 약 1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유니트 내부에 설치된 가구 옵션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화건설은 인터내셔널 페어 기간 동안 NIC와 협조해 방문객들에게 비스마야 UCT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민수입니다.